자기가 서쪽이야, 저리로 계속 달리는거야. 출발 하이파이브! 아 봅시다! 아 봅시다! 마지막으로 태양을 쫓아서 서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한국,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해, 블라디버스터,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쭉 횡단에 와서 결국 포르투갈에 왔고, 오늘 서쪽 끝! 호가곳으로 가. 감회가 참.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아 드디어 거기까지 간다. 거기 찍고 동쪽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니까. 마지막 일정.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오늘 뭔가 이상해. 막상 그날이 되니까. 아 뭐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뭔가. 아휴. 그동안 고생했어요. 아휴. 그동안 고생했어요. 아휴. 여기까지 가겠다고 내가 처음에 그랬을 때는. 뭔 소리. 왓? 1년을 캠피카로 간다고? 1년 동안 생활을 하라고? 왓? 이랬는데. 우리 호텔 간 거. 러시아에서 에스토니아 넘어와서. 1박. 그리고 온천에서 한 거. 그게 하루가 다야. 그치? 네. 오빠 저거 또 나왔어요. 그러네. 아 1점 몇 러시아트에서. 저거 한 열쇠 번째 나왔는데. 우와 이거 뭐야. 빼빼 가족이 폰투칼 고속도로 타는 거를 봤을 때. 톨게이트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는 길에 계속 우리나라 하이페이스처럼. 이런 걸로 싹 다 바뀌었나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우와 이분. 우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무려 도로로 나가면은.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는데. 알죠. 엄지품. 각국에서 막 날라오는 거 아니야? 그럴 거 같아. 아무튼 나중에. 정보를. 시합해서 공유를 해야겠다.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계속 나와? 응. 포르투칼 분들께 죄송하지만. 18,000km를 달려와서. 마지막에 저것 때문에. 대떨어지는 걸 못 볼 수는 없어. 빼빼 가족에서 흥미로이 왔는데. 한 5년 전 되니까. 바뀌었을 수 있지. 당장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와버려. 한 5년 전. 네. 이곳에서 공유가 안가고 있는 길이. 이거 뭐죠?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이번에는 돈을 내고 갈 수 있게끔.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빼빼가 여기 왔을 때는 여기서 들어와서 뭐 가다가 하여튼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지중에 왔네. 올리브 공장인 것 같아요. 레이스고. 팔이 짰나? 영숙 필요 없는데. 영숙이 나와버렸어. 동해바다에서. 서해바다에서. 믿어지지가 않군요. 야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치? 우리가 포르투갈에서 새해를 맞이할 거야. 그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당신은 설마. 이제 무서워요. 오빠가 말하는 건 다 할 것 같아요. 말한대로 그 날짜에 왔습니다. 우리한테는 역사적인 날이다. 삼평이도 기특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들이 생기면서. 또 처음 보는 종류의 집들과. 시골 바닷가. 해산물 듬뿍 먹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동태탕도 먹고. 너무 행복합니다. 해물탕도 먹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에게는 이제 서해바다. 서해바다가 보입니다. 여기구나. 여기가 서쪽 끝이구나.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와.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와. 와. 자. 도착. 도착. 예. 도착. 예. 도착. 예. 도착. 수고 진짜 많았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1분만 좀. 1분만 가만히 있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단히 안 좋은 인생은 아닌데 좀 잊고 싶은 몇 가지들이 있어. 알죠. 그거 다 묻고 진짜 새롭게. 40대 한국을 출발해서 50대 한국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근데 법이 바뀌었다나? 도움이 안 되냐? 몇 년 더 있을까? 태양 좀 있으면 사라지겠지? 모든 걸 묻어버릴게. 자, 나가 봅시다. 그럼 합시다. 서치에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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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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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대단합니다. 쟤가 대단한다고 생각하나? 하하하하 그럼요. 하하하하 전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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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았던 분들은 대학과 함께 가둬 수도 있어요.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태양은 크림 멍텅 했는데 오늘 새로운 태양은 아주 또렷해 돌아가는 여행 후반전도 아주 순산할 거야 그리고 은원도 와 전령이구만 이제 더 이상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쪽으로 갈때는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좀 놀다가 동쪽으로 갑니다 어 멋있어 돌자 이야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새로운 태양 새로운 희망 이제 우린 동쪽으로 나 배타고 저기 가보고 싶어 나 하고싶은거 다 해 나 배타고 저기 가보고 싶어 나 하고싶은거 다 하세요 진짜 약속했어 동영상이 찍혔어 네 대신에 살아 돌아올게 우리 늘 하는거 여기서 하이파이버를 하고싶네요 여보 하이파이베 ㅋㅋㅋㅋㅋ 위험하지 아 우리 남편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아우 누구 남편이냐 아유 야 이거 우리 제주도 신혼여행 온 거 같아 제주도가 아니라는 증명 저는 위험해요 오빠 여기서 삼평이들 아주 코딱싱만큼 보여요 어 우리 삼평이 천장이 뭐야? 됐어! 삼평이 잠깐 혼자 쟤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맨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어 자 이제 선수요체 이런 거 한번 사진을 동시에 찍었을 수 있어 어 뭐 사진 계속 찍고 동영상 찍으면서 저기 가보자 Let's go 뭐야 이거? 생년첨 보는데 귀엽다 이게 브랜드가 뭐야 여기 건가? 오늘은 이번 첫 날 날씨 좋다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야 난 기쁜 게 작년에 마지막 날 날씨가 그렇게 꾸리꾸리 하더니 우리의 또 다른 시작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다는 게 또 느낌이 좋아 그치? 응 느낌이 좋아 와 우리 후반전은 정말 더 찬란할 거야 인생도 여행도 나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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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분에게 포르투갈 말을 배웠어 땡큐는 뭐라고요? 오 오브리가돌드 옴브리가돌드 오브리가돌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게세요 뭐라고요? 그냥 차오라고 한대 저 내가 좋아하는 스탄게츠 어머 진짜네 듣다 가자 자 춤을 춥시다 이 노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다 춥습니다 다 춥래 다 춥래 다 춥래 여기는 여기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출발을 후반전의 출발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출발을 사람들과 음악을 가로지르면서 가자 우리의 출발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갑니다 이제 밝게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이제 우리 어디 간다고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게에서의 스윗포르 역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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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